자 그럼 지금부터 폴짝폴짝 뛰기. 과연 누가 제일 잘할까요? 햄팡이 튼튼한 다리로 폴짝폴짝 잘 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폴짝. 내가 더 잘 뛸 거다. 하나, 둘, 폴짝. 폴짝폴짝 잘 뛰는 거니 속끼리. 볼래 볼래 잘 봐. 자 뛴다. 폴짝폴짝폴짝. 나도 폴짝폴짝 잘 뛰고 싶어. 나도 나도. 걱정 마. 힘쌤이 풀짝풀짝 잘 뛸 수 있게 체조를 알려줄게. 정말요? 멋있다. 재밌겠다. 친구들도 다 같이 개구리처럼 풀짝풀짝 으라차 체조 나와라. 팡팡.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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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이 풀짝풀짝 뛰어요. 쭉쭉쭉 하늘 향해. 개굴이 풀들풀짝 풀들풀짝. 풀딱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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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을 모아서 골쩡. 하늘 향해서 골쩡. 좀 풀짝풀짝. 잘봤지? 그럼 한 동작씩 해보자. 개구리가 앉아서 뛰는 거야. 홀짝 홀짝 뛰어요 몸을 쭉 펴요 다리를 흔들흔들 몸을 쭉 흔들흔들 두 발을 모아서 홀짝 홀짝 뛰어요 홀짝 홀짝 팔딱팔딱 개구리가 몸을 움츠렸다가 쫙 펴니다 하늘 향해서 홀짝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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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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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이 골짝 골짝 뛰어요 쭉쭉쭉 하늘 향해 개굴이 다리 흔들흔들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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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모아서 홀짝 하늘 향해서 홀짝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함께 골짝 골짝 체조 다 함께 체조 해볼까요 자 우리 모두 출발 출발 준비하시고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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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이 골짝 골짝 뛰어요 쭉쭉 하늘 향해 추 Нав blij 흔들흔들 원래 tag구 está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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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輕기 마시기 쭉쭉 여전히 하늘 향해서 쭉 제왕 예 예 잘했어 잘했어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잘했어요 최고 최고 자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체조를 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숨을 쉬어 볼까요 그렇지 한 번 더 정말 잘하는데 숨을 잘했어요 힘든 힘든 오늘은 자연탐험 어디로 갈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알겠어 알겠어 자 우리 친구들도 가고 싶죠 그럼 다 함께 따라와 따라와 따라가 따라가 신비한 자연탐험 넘어라 팡팡 우와 꽃들이 팡팡팡 꽃들이 활짝 아름답다 자연은 정말 신비한 것 같아 안녕 난 수달 어 귀여운 수달이에요 안녕 수달 수달 어 수달이 물속으로 뿅 사라졌다 뿅 다시 나타났지 어 수달 입에 뭐야 아 수달이 배가 고팠구나 물속에서 사냥을 해왔네 얼음 위를 쌩쌩 달리는 수달아 안 좋아? 친구를 만나러 쌩쌩 달려왔구나 귀여운 수달들아 햄팡이랑도 친구하자 힘쌤도 힘쌤도 서로서로 함께 꼭 붙어있으면 겨울도 따뜻할 것 같지? 네 사이좋 사이좋은 수달들 겨울도 잘 보네 우와 멋지다 봄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 햄팡아 우와 새싹잎이 피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봄은 참 예쁘다 그치 나는 귀여운 달한지야 겨울잠 잘 자고 도토리를 염냄냄냄냄냄냄 먹지 오우 잘 먹네 어? 풀 속에 뛰어다니는 넌? 넌 귀여운 고라니 풀밭에 소도 우리 오늘 동물 친구들 많이 만났으니까 이제 인사할까? 안녕 내일 또 만난 힘쓰에게 전화해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가 힘쓰에게 전화해줬을지 바로 받아볼게요 다 함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만나도 반가워요 자 먼저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살 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오빠 권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자 그럼 우리 햄팡이랑도 인사 지우야 안녕 지우야 안녕 지우야 안녕 지우야 안녕 완전 좀 반가워 지우 친구 우리 지우 친구 힘쌤이 듣기로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신비한 우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면서요? 네 지금 제가 직접 그린 목성 그림이에요 와우 지우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고요 네? 지우는 인사는 70명이나 이렇게 먹었거든요 와우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그린 질문에도 참 멋지죠? 아 멋져요 아 멋져요 지우는 반짝반짝 우주에서 목성을 가장 좋아하는구나 오 그렇구나 아 맞아요 어머님 우리 지우 친구에게 꼭 해주신 말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우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지우를 우주만도 사랑해요 아빠 아빠 아하 그래요 정말 보기 좋아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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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럼 우주박사 지우 군 우린 다음에 또 통화해요 지우 친구랑 여기서 인사해볼게요 지우 친구 안녕 안녕 잘했어 안녕 안녕 자 이렇게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힘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디 바로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친구들 오늘 함께한 우리 집 유치원 재밌었나요? 예아 그렇다면 다 함께 재미있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랄랄라 노래가 팡팡 뚜깡 만들기가 팡팡 우라차 체조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팡팡 예에 신나게 놀았지 예에 아하 겨울방학 놀이 달력에 스티커 받을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짜잔 겨울방학 놀이 달력에 스티커를 짜잔 아하 아하 햄팡이 스티커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하 그래 햄팡이가 기분 좋다니까 힘쌤도 기분 좋은걸 하하 아 우리 이렇게 멋진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알고 있죠? 진짜?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우리들의 약속이 궁금하다면 어디?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답니다 알겠죠? 하하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오늘 하나도 재미있게 놀고 우린 내일 아침 다시 만나서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요 내일 아침 몇 시? 9시 40분 그렇지 내일도 신나게 놀건데 바로바로 누구라 햄팡이랑 힘쌤이랑 내가 누구? 나는 우리 집 유치원 힘쌤 놀 생각 많다면 기쁘요 으 햄파 힘쌤이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여기 붙어라 하나 둘 셋 예 힘쌤 친구들 안녕 안녕